수익률 9.58%,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난해 성적표입니다.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 두 번째로 성적이 좋았습니다. 남들도 다 잘했으면 의미가 덜하겠지만, 이처럼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높았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 주식시장이 화랑이었고 그 덕을 봤습니다. 우리나라 국민연금, 시장의 큰 손입니다. 운용하는 돈이 800조 원 정도니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, 전체 예산을 훌쩍 뛰어넘습니다. 앞서 보신 비율대로 계산하면 지난해 국민연금이 기금을 굴려서 낸 수익은 72조 원을 넘습니다. 국민들이 지난해 맡긴 돈의 1.4배,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급한 돈의 2.8배 정도를 벌었습니다. 올해는 어땠나, 중간 성적을 보면 지난 4월 말 기준 잠정 수익률이 5%를 웃돌았습니다. 역시 국내외 주식시장 덕입니다. 진짜 실력은 올해 성적표를 봐야 좀 더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못한 건 아니지만, 워낙 지난해 투자 환경이 좋았기 때문입니다. 국민연금을 맡고 있는 정부 책임자도 생각이 같아 보입니다. 기금을 어떻게 운용해 수익을 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, 그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. 보시는 대로 오늘 한 말인데요.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진짜 실력은 어려울 때 나온다고 하죠. 올 한 해 어떤 성적을 거둘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 숫자로본 경제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